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안녕하세요 하마솔입니다 오랜만에 베란다에서 찍으니까 뭐 어떻게 각도를 잡아야 될지 몰라가지고 40분 헤맨 것 같아요 술을 한 잔 먹어야 정신이 번쩍 붑니다 이 막걸리가 400ml거든요 400ml인데 4,000원이에요 4,000원 한국 돈으로 우선 맑은 것부터 오늘 하루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매일 마시는 서울 막걸리 있죠 그거는 단맛이 좀 강하거든요 얘도 단맛이 있는데 뭐라 그래야 되지 얼렁 얼렁 우선 닭발이 다 조리가 되면 그때 다시 조명을 켜겠습니다 돼지 머리? 돼지 머리? 생고기요 돼지 머리 생고기 돼지 머리 생고기 4백 구름 별로 없구나 몇개야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아 여덟개 머리도 다 뭐 장난 아니네 오 완전 못 들게 어머 어머 대박 짠 음 미숫가루 미숫가루 음 막걸리가 몇도였죠 얘 알코올 5도라고 써있거든요 맛있는데 되게 걸쭉해 터졌어 그래도 뭔가 좋네요 이렇게 바로 따뜻한 순대를 먹을 수 있어서 음 음 음 굿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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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로 안 매운데 맛있어 이 닭발의 쫄깃쫄깃함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80% 쌩마늘이에요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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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살짝 쩍는데 이렇게 부드럽다고? 아우 대박 음 음 음 음 머릿고기를 엄청 좋아하는데 이렇게 하니 진짜 처음 먹어보거든요? 머릿고기 생고기 수육 이렇게 해 가지고 한번 찍어봐야 되겠네요 어 tray Kn Bottom 이렇게 썰어서 짠 살짝 얌이 어우 진짜 맛있어 이거 양념이 진짜 맛있네 너무 맛있는데 다 맛있어 짠 미숫가루 먹을 때 그 가루 걸리는 거 있죠 그렇다고 해서 막 기분 나쁜 그런 게 아니라 맛있는 그런 느낌 음 음 냉명료수 20봉 왕족발 하나 작은 족발 하나 순대 하나 묵 하나 닭발 두 개 이거 그리고 저술 복분자 어머 482엔이었네 한국 돈으로 4,800원이에요 4,800원 그리고 고춧가루 잘 모르는 막걸리를 왜 시켰냐면 배송비 꽁짜니까 10만원이 넘으면 3,800원 오우 이렇게 썰어먹는 선택 괜찮네요 1,800원 크기도 내 맘대로 크기도 내 맘대로 1,800원 음 3,800원 4,800원 한국식품에서 물건도 왔겠다 마깔라게 한잔 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생각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바람은 날리지 이 각도는 안 맞지 전기 코드를 쓰려면 지금 4개가 필요한데 3개밖에 없지 짠 이거 카메라가 카메라 공부 너무 어려워요 그냥 카메라는 다 잘 찍어주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 공부가 필요해 빨리빨리 열심히 활동해가지고 카메라맨을 섭외해야 돼 200g 살 거 불닭볶음면보다는 살짝 들면 그 정도인데 양념이 되게 맛있네요 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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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닭발은 한국에서 온 것 같지가 않아요 일본 살인 것 같아요 일본 닭발이 살집이 좀 있거든요 한국 닭발보다 그러고 보니까 닭발이 얼마인지를 얘기를 안 했네 8개 들어가서 9,000원 적당한 거겠죠 닭발 손질이 진짜 힘들거든요 쓱마늘 술맛을 알게 되면 마늘맛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오와 오 너무 맛있어 여름에는 이 야장에서 마시는 술이 최고 잖아요 아들을 놔두고 밖에 나가서 즐길 수가 없으니까 이 베란다가 제 구역인데 내 야장 내 야장 멍땅하고 오소리감쯤? 쪼끔맞아 짠 이 뒤에 돌아가는 이 소리 진짜 괜찮을까? 어휴 어휴 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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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짠 짠~~ 대박 조용히 있었네요 답변을 잡아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잘 먹고 잘 마시고 기분 좋게 코 속에 바람 송송 넣어가며 흐흐흐흐 물러갑니다 안녕 흐흐흐 감사합니다 닭발 아우 근데 닭발 이거 진짜 그거 진짜 맛있어요 나머지 뭐에 깎안아 으악 뒤집이 슈퍼뜨리로